안녕하세요 제2의 분양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반월지구에 자리한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랜드마크 신동탄 해센 IT타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특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문나기 전에 서둘러 방문 예약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세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두르시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탄 해센 IT타워는 대지면적 2,141평, 연면적 14,574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총 447실의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376대로 충분하며 24년 4월 중공 예정입니다. 신동탄 해센 IT타워는 공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 1, 2층, 그리고 섹션오피스와 라이브오피스로 구성된 3층부터 12층까지의 공간으로 비즈니스와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중 전용면적이 9평에서 15평 사이인 라이브오피스는 총 292개의 공간으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입니다. 신동탄 해센 IT타워는 IT와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집중지인 동탄 테크노밸리, 화성 일반산단, 삼성 디지털 미디어 시트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도 매우 우수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제2외각수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흥IC와 서호산JC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분당선 망포역과 버스정류장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계획 추진 중인 인동선 복선전철과 동탄트램을 통하여 서천력과 SRT, GTX를 환상할 수 있고, 발표된 화성 지난 3기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신분당선 연계로 강남까지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사업지입니다. 신동탄 해센 IT타워는 3년 전 분양가와 동일한 저렴한 가격으로 창고, 상업시설, 라이브오피스 등 회사 보유분을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탄 포레자이와 반월 물빛공원이 있는 당 사업지 맞은편에서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어 신동탄 해센 IT타워 상업시설은 한층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기가 좋습니다. 1층 상가는 평당 약 2,100만원, 2층 상가는 평당 약 1,100만원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으며,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층 상가 중 한 개 호실은 넓은 테라스가 있어 먼저 선점하시는 분은 차후에 큰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및 이른 기업과 소규모 창업 기업에게 적합한 라이브오피스의 분양가는 1억 후반, 평당 분양가 900만원대로 저렴하여 입주사에겐 부담을 줄여주고 소액 투자처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겐 지하창고도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신동탄 헬스&IT타워는 채광에 유리한 종정설계 및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라이브오피스, 히트인스 센터, 휴게실, 택배실, 넓은 하역장, 여유로운 투자제수, 옥상정원 등 입주사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차별화된 공간 설계를 자랑합니다. 신동탄 헬스&IT타워는 지식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입주와 교통, 시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춘 이곳은 현재 회사 보유분을 선착순 특별 분양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분양가와 동일한 저렴한 가격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대표번호 1533-5339로 연락주셔서 큰 만족 가져가보세요. 제2의 분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